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재발 사례 보고가 제일 먼저 나왔죠.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대규모 환자가 생겼고 가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초기부터 호전된 환자들 퇴원한 후에 코로나19 재발 원인과 치료 전략 분석이라는 논문이 중국어 한자로 된 결핵 및 호흡기 질환 중국저널 3월 2일자에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기술된 것을 보면 코로나19 퇴원 환자의 14%가 PCR에서 다시 확진된다. 양성이 된다. 재발 예상이 많다는 거죠. 이 환자들의 특징을 보면 보통 고령자, 면역기능저하자, 기저질환자에서 이런 양성률이 높다. 중국의 치료 지침을 보면 상당히 중국의 중의약, 우리로 말하면 한약인데 한약도 치료제로 많이 쓰고 타미플로 황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르비돌이라고 하는 황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도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쓰는 경우 오히려 안 좋은데 면역 억제가 돼서 바이러스가 더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잦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퇴원할 때 이 환자가 감염력 전파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라. 그리고 퇴원 후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이런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양성인데 PCR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실제 바이러스인데 PCR 음성인 경우는 검체의 종류, 우리가 상기도로 채취했느냐, 하기도로 채취했느냐 지금 상기도에서도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상기도 네이설파링자 수압을 하면서 스루트 수압, 목으로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합치면 양성률이 올라가겠죠. 또 건축 채취를 얼마나 충분히 잘했느냐 또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 쓰면 억제가 돼서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억제가 돼서 실제 바이러스가 있는데 소량이다 보니까 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검사 키트의 민감도가 제각각이다. 수일 전에 중국 키트 4개를 제가 리뷰했을 때 3개는 검출한도가 3,000카피 이상을 양성으로 보지만 한 검사 키트는 4,000카피 이상으로 높다 보니까 민감도가 81%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 키트의 민감도도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또 다른 논문에서는 태연 기준을 강화했다. 호흡기, 네스파랭잘, 이누도말과 가래와 대변 대변으로 3주 이상 준비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검체와 대변 검체 둘 달을 24시간 경우로 두 변했을 때 두 번 음성인경을 해제다. 이렇게 또 논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변 검체 검사는 안 하죠. 물론 추가된다면 또 다른 업무로도긴 하지만 감염력이나 전파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이 방법이 중국에서는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는 환자가 많았고 중국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회복 환자도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꾸준히 집계가 되고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계속 늘 거라고 그런데 지금 51명이라고 했는데 그 경우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 경우가 51명인데 지금 증상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놓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변으로는 더 오래 분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번에서도 51명에 대한 재확진 사례를 역학조사와 조사한다고 했는데 호끼 검체뿐만 아니라 대변에서도 PCR 확인을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중국에서는 나온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 대변으로 나온다면 변기나 화장실 오염을 통해서 또 확산의 우려가 있거든요. 전염의 우려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51명 조사할 때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논문 소개는 안 했고 이제 밑에 참고만 드렸는데 원숭이 대상으로 중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시켜서 사람에서와 비슷한 폐렴 이런 증상이 생기고 또 원숭이가 이제 회복이 돼서 다 나아졌어요. 그래서 혈액을 회복한 원숭이 코로나19 감염 원숭이가 회복됐을 때 혈액을 검사했더니 중화항체도 생겼고 그래서 이 원숭이한테 다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더니 원숭이가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유사한 영장류인 원숭이에서 코로나19 감염되고 생긴 중화항체가 코로나19를 다시 공격 실험을 했을 때 감염을 유도했을 때 방어하더라. 이 중화항체가 방어능이 있느냐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방어능이 있다. 원숭이 실험에서 사람에서도 중화항체가 재감염을 막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발 사례들이 재감염보다는 재발 위가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근거로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발 릴랩스, 재감염, 리인펙션, 치료 실패, 트리트먼트 펠리어 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모식도를 하나 그렸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가 재발, 중간이 재감염, 제일 아래가 치료 실패입니다. 우리가 뭐 감염 환자들이 폐렴이든 요로감염이든 초기의 균배양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코로나19는 PCR을 통해서 양성으로 여기 지금 푸른색에 플러스가 있는게 PCR 양성인거죠. 그래서 재발의 경우는 처음에 증상도 있고 PCR 양성이어서 입원해서 치료했단 말이죠. 칼레트라가 됐든 크로로키누스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호전이 됐든 치료를 하면서 음성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 PCR 음성이면 퇴원하지 않습니까? 퇴원하고 나서 다시 양성 증상이 나오면서 양성 나오는 거니까 재발, 일렙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동일균주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동일균주 그리고 대개 한 2주 이내에 재발의 경우는 호전되고 나서 증상 나오고 양성 나오는 것이 비교적 인터벌이 짧죠.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2주 이내에 정도로 보는데 지금 우리 51명의 케이스가 재확진 케이스가 뭐 제가 신문기사만 이렇게 보면은 대개 5일 내지 10일 정도 그 정도에서 다시 재확진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재감염은 뭐냐 역시 이제 처음에 양성이어서 치료해서 음성이 됐습니다. 치료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증상이 돼서 여기 빨간 표시가 돼 있죠. 증상이 나와서 검사해봤더니 양성이 나오는 이런 경우에 양성의 균주가 처음의 균주와 다를 경우가 많은데 같은 균주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균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1과 같은 경우는 다른 균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인타발이 좀 길다라는 특징이 있죠. 재감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격리해제되고 지역사회로 가서 활동하면서 또 다른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전염받아서 감염이 되는 증상이 시작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격리해제하고 인타발의 시간이 깁니다. 그 다음에 치료 실패라는 거는 뭐 치료를 했는데도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아직 사망으로 끝나거나 지금 장기간 제가 뭐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신천지 31번 첫 번째 환자가 지금 장기간 바이러스가 나와서 계속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규결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양성이니까 일종의 치료 실패라고 볼 수 있죠. 현 시점에서는 언젠가 없어지면 성공이 되는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나온다고 하면 치료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모식도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 그 감사합니다.